한번 볼게요. A 방법.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세계와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 원의 내부나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지금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깔을 칠한다. 자,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이니까 색깔은 서로 다른 7개. 준비 완료. 3, 4, 5, 6, 7. 서로 다른 7개. 됐죠? 자, 서로 다른 7개의 색깔을 완전히 서로 다른 7개의 영역에 색칠해라. 그러면 몇 팩이겠어? 그럼 7팩이고 끝이지. 서로 다른 7개와 서로 다른 7개의 맺히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가로 안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원형 배열이 들어있는 거죠. 개념상. 됐지? 자, 근데 원형 배열의 압도적 개념은 일단 때려 이거였어. 일렬배열이라 생각하고 뭐 해? 7팩 때려 이거지. 그리고 7팩 먼저 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뭘 생각해? 저 7팩 안에 우리 문제의 그림의 관점에서 중복이 없는지. 중복을 찾아보면 만약 7팩이, 7팩은 서로 다른 7자리로 봤으니까 7팩 안에 1, 2, 3, 4, 5, 6, 7. 자, 7팩 안에 이거 있다, 없다? 있죠? 있지? 자, 근데 7팩 안에 이것도 있어. 1이 여기 있을 때 2, 5, 3, 6, 4, 7.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중복을 찾을 때는 원순열의 기본 자세가 밀어서 찾는 거야. 관계를 바꿔서 중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2, 3, 아니 2, 5, 3, 6, 4, 7을 하나씩 밀어서 2, 5가 1이, 3, 6이 1이, 4, 7이 1이 갔어. 근데 회전시켜서 노랑을 한 칸만 다시 원상복귀 시켜 놓으면 파랑하고 같아지죠. 이해 돼? 그런데 저 노랑도 파랑도 7팩 안에는 각각 존재해. 7팩은 다 다른 자리로 봤기 때문에. 이해 돼? 그럼 노랑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4, 7에서 2, 5가 출발할 수도 있잖아. 3, 6, 4, 7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빨강도 7팩 안에는 있다는 거지. 맞아요? 몇 개가 중복이야? 3개씩 중복이야. 그래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A방법. M팩 나누기 N이라는 관점으로 푸는 방법이죠. 알겠죠? 되겠어요? 일단 다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팩을 때리고 돌려서 밀배열 속에 중복이 몇 개인지를 찾아. 그리고 중복의 개수만큼 나눠. 이게 개념이라고. 알겠어요? 두 번째 방법 한번 정복시켜 볼게. B방법. B. 일곱 개 영역 중에 영역에 색칠되는 영역의 순서를 사건 진행으로 보고 싶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누구든 가운데부터 색칠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사건 진행의 순서를 색칠되는 영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를 색칠하고 이렇게 사건들을 연결시키면 고배법칙을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지. 그죠? 야 너 졸지마. 끝나고 남아. 앞에. 알았죠? 자. 가운데 색칠하고. 그리고 삼각형 내부를 색칠하고 싶지. 삼각형 내부. 그리고 원 내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몇 가지? 일곱 가지. 그렇죠. 이렇게 가겠지. 일곱 가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중에 어떤 색깔에 걸렸던 뒷단의 경우의 수는 동등해. 색깔은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같을 거 아니야. 같은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일곱 개 중에 여기까지의 상황을 여기 1번이 색칠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그 다음 상황으로 진행시키는 게 편해. 눈으로 보는 게 1번이 저기 색칠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여섯 개 남았어. 여섯 개 중에 삼각형 내부에 색칠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 그런데 여섯 개 중에 세 개니까 뽑아내야지.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가져왔어. 그런데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야? 이걸 만약에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섯 개라는 다른 색깔 중에 세 개를 뽑아왔어. 색깔이 다 달라 지금. 그런데 저 삼각형 내부가 다 다른 세 개면 그냥 매치시키면 되니까 순열이야.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고 썼으면 곱하기. 여섯 개의 색깔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자리랑 매치시키니까 6P3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같은 자리잖아. 몇 개의 중복이 나와? 거기도 밀베어로 돌려보면 세 개가 같은 자리야. 그래서 나누기 3 이렇게 해줄까요? 엠팩 나누기 엔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살짝 사용되네.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면 조합으로도 풀려. 그런데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야. 그래서 이 풀이가 출제 의도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순열의 관점으로 반드시 두 가지 다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가운데 색칠을 해. 이거 이해돼요?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색깔 중에 세 개를 뽑아와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색칠하면 6P3. 6P3 색칠하고 났더니 어? 중복이야. 서로 다른 자리 세 개가 아니었어. 원형 배열 세 개. 중복이야. 그래서 나누기 3.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을 1, 2, 3, 4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 중에 뭐에 걸렸던? 1, 4, 5, 6이든 1, 5, 6, 7이든 뭐가 됐든 남아있는 상황들은 삼각형 내부의 색깔이 고정되어 있고 그 바깥쪽 세 부분에 색칠하면 된다고. 이제 남아있는 색깔 몇 개야? 세 개. 남아있는 자리 세 자리.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 자리는 2번 바깥자리. 3번 바깥자리. 4번 바깥자리. 모양은 원형 배열인 듯 하지만 안에 있는 색깔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라는 거지. 여기가 2, 3, 4가 아니라 5, 6, 7이었다 한들. 5 바깥자리, 6 바깥자리, 7 바깥자리. 그 앞쪽의 경우에 의해서 안에 있는 삼각형 색깔이 결정되면 남아있는 원들은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고. 삼각형 세 개 할 때는 똑같이 1이니까 같은 자리지만. 이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색깔 세 개, 남아있는 자리 세 개. 몇 팩? 3팩. 그렇죠. 3팩. 뒷단의 경우의 수는 계속 동등하니까 곱하기로 진행해서 3팩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자, 이게 출제 의도라 그랬어. 원순열이면 일단 때려. 왜? 순열의 활용이니까. 일단 때려. 그리고 중복을 찾아서 나눠라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줄기에 아주 멋있는 문제들이 우리 수능에 나오면 오, 이 중에 반은 큰일 났어 싶은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큰일까지 안 나겠지만 수험생들 대부분이 헤맬 수밖에 없어라는 고난이도 문제스러운 것이 EBS 수능 특강에 계속 2, 3년째 보이고 있어. 그거를 살짝 튜닝해서 이 출제 의도가 명확한 평가원스럽게 살짝 바꾸면 이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한 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오늘 된 거야. 딱 집에 가도 돼. 더 이상 안 듣고. 네, 허락할게요.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자, 7개의 영역에 색칠을 하라고 하는데 색깔을 7개 주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만드는 문제는 오르세 문제야. 내 이름은 오르세가 아니에요. 가끔 선생님한테 와서 르세쌤 이러는 사람이 있어. 나는 르세가 아니야. 알겠죠? 학원 이름이 오르세인 거죠. 메가에 입성하려고 보니까 선생님 본명하고 너무 유사한 이름이 그때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헷갈릴 정도로 이름이 너무 유사했어. 그래서 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가명을 써야 되나? 되게 수학에 있었어요. 수학 여자 선생님 중에. 그래서 가명을 써야 되나 어쩌다 하다가 학원 만드신 분이 오르세 이름 이거 되게 고급스럽고 괜찮은데 가져다 써보세요. 성적도 오르세? 나라 오르세? 느낌도 좋고 고급스럽고 이래서 가져다 쓴 거야. 그게 다예요. 사연은. 그런데 뭐 여기서 오르세 학원이 선생님 것이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쟤는 뭐냐? 금수저냐? 뭐 이런 말들이 막 인강이. 전혀 내 학원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오르세라는 이름을 가져다 썼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돼 버렸어. 어느새. 그죠? 네. 뭐 일치가 된 게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름은 오르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만드는 나의 정리 이런 걸 오르세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갖다 붙이는데 근데 이름이 아니니까 붙이기가 오히려 편해요. 자 오르세가 만든 문제. 보세요. 색깔을 일곱 개 주지 않아. 영역은 똑같아. 쟤랑. 쟤랑 똑같은 그림이 주어졌을 때 평가 안에서 제대로 건드리려면 이렇게 줘야 돼. 네 개의 색깔. 1, 2, 3, 4. 네 개의 색깔. 네 개를 모두 사용하여.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저 일곱 개의 영역 중에 네 개의 영역에만 색칠한다.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색깔을. 오케이? 일곱 개의 영역 중에 네 개의 영역에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게 나오면 이건 최고 난이도 4점짜리야. 이걸 딱 출제 의도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이후 여러분밖에 없어. 자 1분 줄게요. 고민해봐. 일관된 자세로 풀어야 돼. 저 일곱 개의 영역 중에 네 개의 영역만 골라서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 그림은 똑같이 주어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될 때는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는 언제나 내가 여기서 떠들었던 개념에 있고 개념을 적용시킬 때 선생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일단 때려. 일단 때려라는 말 속에는 일단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해. 이런 전제가 들어있잖아. 순열의 활용이니까 일단 순열이라 생각해. 라는 관점이 들어있겠죠. 답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어? 오케이. 자. 오래 생각할 게 아니야. 진짜 그 방향의 킬러는 딱 시작했던 개념이니까 잘 보면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깔을 서로 다른 일곱 자리에 색칠한다 하고 가야지. 그게 개념이잖아. 그죠? 그럼 서로 다른 일곱 개와 서로 다른 네 개의 매치니까 순열인 거잖아. 근데 색깔이 일곱 개 있었으면 칠팩이지. 근데 색깔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일곱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네 개 뽑아서 매치시켜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칠피사. 그게 분자지. 그렇죠. 자 분자는 칠피사. 자 근데 칠피사가 답일 수가 없어. 그치? 일곱 자리를 서로 다른 자리로 봤을 때 일렬배열 관점에서 네 자리 뽑아가지고 문자 네 개 넣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건 원형 배열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칠피사를 저기다가 표현하면서 칠피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펼치면서 중복을 찾아야 돼. 저게 다 답일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중복은 칠피사의 네 가지 색깔이 예를 들어 1, 2, 3, 4 이랬다라고 가정하자. 이거 칠피사 중에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이게 있으면 뭐도 있냐면 1, 2, 3, 4 이거 칠피사 중에 있다 없다? 있다. 서로 다른 일곱 자리 중에 네 자리를 뽑아서 1, 2, 3, 4와 매치를 시킨 거니까 당연히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지. 근데 뭐도 있냐면 1, 2, 3, 4도 칠피사 안에 있다. 칠피사 안에 있는 것들을 원형 배열 관점에서 보니까 몇 개씩 중복이다? 3개씩 중복이다. 그렇지. 뭐 나누면 돼? 3 나누면 되죠. 한 발 한 발 오다 보면 결과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 문제가 확 던져지면 대부분은 1이 가운데 색칠될 때 1이 가운데 색칠되지 않을 때로 분류하거나 그죠? 잡아. 선생님 그럼 1이 가운데 색칠 안 돼도 똑같냐? 똑같지. 해볼까요? 칠피사 안에는 1이 가운데 색칠된 얘도 있지만 1, 2, 3, 4 얘도 칠피사 안에 있어 없어? 초록. 있지. 이 초록과 같은 게 칠피사 안에 또 몇 개 있겠어? 얘를 포함해서 3개 있겠지. 왜? 돌려봐. 중복이 나오잖아. 1이 가운데 색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동안. 많이 분류. 이거는 소파에 2인용에 앉을 때와 3인용에 앉을 때를 분류하는 거와 똑같아. 개념을 확 놓쳤을 때 하는 게 그 문제에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일단 원순열이야. 순열의 활용이야. 판사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 일단 때려. 일단 순열이라고 봐. 순열의 활용이잖아. 교과 과정에 딱 순열의 활용에 들어있어. 일단 때려. 그리고 중복을 찾아서 나눠라는 이 말을 이 방면에서 나오는 이 줄기 타고 나오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 말을 지켜주면 이렇게 계속 떠들면 수능장에서 선생님 말이 들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